내가 지금 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진짜 이게 뭔 짓인지 모르겄니 반사하나 칠해보겠다고 이 생쇼를 하고 있어요 아주 그냥 여기다 붙여주고 아 이거 새에 들어가면 짜증나는데 한번에 확 끝내버리는게 제일 편한데 이게 여기 보좌 튼새 살짝 까서 다시 들어갔고 이쪽을 봐줄란가 부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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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추 맞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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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 그냥 일하고 가는거야 그냥 아 내가 지금 뭐하는지 모르겠다 이거 좀 이 반스 좀 칠해보겠다고 이게 이게 지금 뭐하는 생쇼야 이런건 좀 반스 부품도 좀 부풍 분할이 되었구나 얼마나 편해 아휴 진짜 이거 매번 작업할때마다 아휴 그냥 완성품 살까 눈도 안보이고 작업도 안되고 사이즈도 안맞고 다시 붙여야 하고 이게 뭐하는 짓인지 아휴 마스킹 이놈의 팔자야 진짜 마스킹이 안하고 살 수 없는거 아휴 쟌장 참맣고 살기 힘들어 감사합니다.